안녕하세요. 유진성 병략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주를 의뢰를 했는데 자신의 사주 팔자에는 남편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이혼을 했느냐 그리고 근래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별로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서 제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사주 팔자에서 남편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있는데 왜 이혼을 했느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여명 사주에서 남편 운이 좋지 않아 이혼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경우 총 7가지의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좀 쉬운 것 5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의뢰한 사람 사주 사례 사례를 가지고 풀면서 이 5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여명 사주에서 여명 사주에서 여자 사주죠 여자 사주에서 배우자와 이혼한다 혹은 인연이 약하다 남편복이 없다 다섯 가지 오늘 다섯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봐야 통근이란 걸 봐라 통근 뭐가 통근이냐 통할 통자 뿌리든자 통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천간에 천간에 남편을 상징해 주는 여자는 관이 정관이든 평관든 관이 천간에 있으면서 지지에 뿌리를 갖고 있냐 통근하고 있냐 이걸 놓고 보다는 거죠. 통근의 유무 이걸 보자 유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남편과 이혼하거나 홀로 사는 경우 이런 경우 바로 통근에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주 원국의 사주 원국의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원국 원국의 배우자를 상징해 관이 없다 관이 없다 자 남편을 상징해 주는 오행이 없는 경우 정편관이 없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나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주의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오행이 있는데 충파형이 있을 때 충 파 형이 있을 때 충파형이 있을 때 그럴 때가 그럴 때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겠죠. 이런 부분 사주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식상이 여명 사주에서 식상이 너무 많거나 힘이 있을 때 식상은 괄을 극한다고 했죠. 배우자를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냐 안 맞냐 식상이 진짜 많을 때 괄을 극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대혼에서 대혼에서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것이 있다가 없는 게 없는 상태에서 사주원국의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관이 없다가 대혼에서 들어오고 대혼에서 갑자기 사라질 때 대혼이 변하면서 사라질 때 이때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얘기해 총 5개의 유형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개의 유형 여명사주 내가 여자다 내 여명이야 내 아내가 여자다 여명사주에서 배우자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과연 풍근이 돼 있냐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될 때 바로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힘들게 산다 이걸 얘기해 했죠 통근은 예를 들면 각이 있다 비견을 이야기 지지에서 비겹이 있는 경우 암장돼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정환대 일관이 천관이 정환대 술이란 글자가 있듯 술 속에 정화가 있겠죠 정화 지장관이 이럴 때를 통근했다 그런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이야기 천관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것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충파당할 때도 문제고 있는데 천관에는 나타나 있는데 뿌리가 없을 때는 이걸 구름이라 그럽니다 구름 천관에 있고 뿌리가 없으면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 누가 배우자 남편이 떠돌아다니니까 정착을 못하겠죠 정착을 못하니까 구름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날려다닌다 그러다가 평화 만나서 구름이 비로 변하면 그때는 또 좋지가 않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 그러면 오늘 일본에서 저에게 의뢰한 분이 이분이 외대 사주에 남편이 있는데 나는 왜 이혼했느냐 왜 이혼했느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생입니다 48세입니다 48세 여명 자 병진 병진생입니다 병진 태어난 다리 병신월입니다 병신월 태어난 날의 일주가 신유입니다 신유 그리고 태어난 시가 임진시 진시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일주를 갖고 태어났죠 신금일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 사주를 딱 뒤져보니까 병화 병화 여기 정관이 딱 있네요 이렇게 정화 병관이 있네요 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읽었죠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이혼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왜 이혼을 했느냐 있죠 분명히 있죠 정관이 있는데 그것도 한개 해라 두 번인데 두개 있는데 두개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1위 배우자를 상주하는 글자가 딱 하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2위 두개가 있으면 두 번 하거나 이 타입을 이야기해 주겠죠 좋지가 않다 사귀기는 이 사람하고 일찍 사귀고 허물나게 사귀고 좋다고 사귀고 결혼은 예하고 합니다 병 가까이 있는 이놈하고 결혼하죠 첫 번째 사항을 통근이 되냐 보자 통근 밑에 지지에 통근이 병화가 뿌리를 갖고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구름 남편이 구름 같다 이 말이에요 정처가 없다 바람 부는데 휘날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뿌리가 없으니까 들어왔다가 자기도 적응 못하고 일로 적응 못하고 남편 적응 못하고 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럴 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은 대운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운해서 그렇죠 대운해서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대운을 보자 대운의 흐름은 을미 이렇게 나오죠 을미 갈겨 쓰지 말자 제발 갈겨 쓰지 말아라 을미 가복 개사 이렇게 나오죠 개사 임진 임진 심리욕 이렇게 나오겠죠 심리욕 경인 자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10대운 20 30 40 50 60 현재 임진 대운에 있습니다 48세니까 임진 자 뿌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4 5 여기서는 뿌리가 20에서 29세 사이에는 뿌리가 있죠 얘가 여기 뿌리를 갖고 있고 대운에서 뿌리를 갖고 있고 사도 뿌리가 있는데 이놈이 있는데 얘가 틀죠 사신형을 하죠 사신형을 하니까 흔들리겠죠 30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고 임진 대운에 들어와서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야 통근 뿌리를 못했다 뿌리를 못했다 근데 40 넘으니까 임진 대운이 또 들어오니까 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뿌리가 힘이 약해졌다니까 병화가 어느 곳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기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하는데요. 남편 사람이 이 자리에서서 그냥助élé가 남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선생님이 11살이제acon 당신이 이랑 Heck 그러니까 어긋나니까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여기서 바라볼 땐 저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갈등의 고른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4방, 8방, 5방, 6방 다 둘러봐도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던 경우가 남편이 시댁, 시부, 누구에게 옆에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포 자기 상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뿌리를 줘야 하는데 뿌리라는 게 뭐냐? 징천, 격려, 위로겠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능력해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 여기서 두면 원국에 원국에는 여기는 일단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충파, 여기는 지금 현재 사주 원국에는 충파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신형이 들어왔습니다 30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식상과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1번과 4번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세요 4번 통근, 통근이 되지 않고 식상이 과다하다 식상은 뭐냐? 신금액에서 임수가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얘가 뿌리가 많이 있죠 강하지 그리고 여기는 임진이 또 두르니까 얘 병원은 식상과다에서 관이 극하니까 관이 극하니까 살아날 길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게 경자년, 신축년, 20년도, 20년도 그렇게 쓸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딱 두 번째 식상과다 통근, 뿌리가 없는 놈을 또다시 치고 들어오니까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이 사이에 40대 임진 대훈의 누구를 만나도 어떤 놈을 만나도 불량감자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훈에서 사주 원국에 없는데 대훈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대훈이 없어질 때는 이 군이 대훈에서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대훈이 지나면서 없어질 때 다시 소멸되니까 그때는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떻냐 본인과 임진 대훈 당연히 힘들다 어렵다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좀 크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주 원국에는 형충국이다 사주 뜰 때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잘 풀어야 돼 형충에 의해서 형과 충이도 있는데 충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게 길충이냐 흉충이냐를 놓고 볼 때 해석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없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겠죠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를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 사주에게 신묘대훈이 들으면 이 신이 들어올 때 얘가 참 막강한 놈입니다 이 신묘에서는 얘는 힘이 없어서 들어오는데 묘 뿌리가 없어서 들어오는데 얘가 얘를 만나고 얘를 만나고 얘를 만나고 막강해집니다 별이 볼일 없는 놈의 신금이 얘들을 만나면 막강해져요 얘가 들으면서 병신 앞두르니까 이 시계를 놓고 봤을 때도 조금 사주가 약하니까 배우자 오니 이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시라 그거 다 아픕니다 외롭다고 남자를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라 다 고통이다 사주 팔자에 없는 걸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다 고통과 아픔이다 그러니 이 사주에서 남자를 그렇게 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 별 볼일 없다 내 삶을 오히려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살아라 아이들과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먼 훗날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 참 해봐라 지금은 오히려 내가 외롭다고 해서 남자를 자꾸 만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행위 행동이 결국 뭐냐 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설령 여기서 사귀었다 해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약하다 불량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불량 식품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하고 오히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남자 안아본 것만 안아본 것 그것만큼만 그것으로도 차라리 만족하라는 더 이상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별 볼일 없는 거 부질없는 짓이다 오히려 아이들과 자신의 여행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이 더 좋다 여기서 억지로 만나는 거 누군가를 자꾸 외롭다고 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주에서는 아픔고 고통일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의 원곡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뿌리가 없었다 통근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떠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식상 과다가도니까 식상이 많이 과를 극하니까 여기서 아픔이 있고 또 다시 앞으로 한다 해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차라리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남자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겠다면 이 사주에서는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만나도 수두룩한 사람 수두룩해가 몇 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금수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러나 성격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다가 찾으려고 하면 한 3,400년 갈립니다 3,400년 3,400년 사셔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